유산균 매일 드시는데 효과 잘 모르시겠죠? 지금까지 반쪽짜리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셨기 때문입니다 병원의사에게 야간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담입니다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굉장히 많이 드시죠? 사실 거의 모든 소비자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가 곧 유산균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다 이건 100% 맞는데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다 이건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냐 하실 텐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강균, 유산구균, 그리고 비피더스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프로바이오틱스는 크게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다 라는 말은 맞지만 비피더스균을 빼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다 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가 바로 비피더스균을 먹자입니다 비피더스균, 건강기능이 좋아하는 균이고요 유산균보다 장점이 많지만 제조업체에서 잘 만들지 않고 판매업체에서는 판매를 꺼려하거나 심지어 개념조차 잘 모르는 것이 바로 비피더스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소비자분들도 유산균만 많이 아시지 비피더스균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피더스균이 덜 알려진 이유 그리고 비피더스균의 특징과 비피더스를 먹어야 하는 이유 비피더스의 종류와 고르는 법 그리고 인체유리 비피더스 등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피더스 기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품 추천 리스트는 영상 아래 댓글 최상단에 남겨놓겠습니다 리스트 상의 추천 제품들은 효과가 더 좋은 제품들이기보다 건강기능의 제조 철역과 일치하는 제품 혹은 원료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만든 제품들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비피더스균을 먹자 편 시작하겠습니다 비피더스균을 먹자 첫 번째 비피더스균이 유산균보다 덜 알려진 이유 제가 앞서 제조업체나 판매업체들이 비피더스균이 충분히 사용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잘 안 만든다고 했죠? 안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비피더스균이 유산균보다 비싸요 그래서 31분 기준 1만 원대 제품들 절대로 비피더스균을 충분히 넣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만큼씩 넣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넣은 건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비피더스균은 유산균보다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비피더스균이 유산균보다 잘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만들 때 보장균 수를 맞춰야 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유산균보다 잘 죽는 비피더스균을 잘 안 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판매되는 방법이 잘못된 것도 비피더스균이 유산균보다 덜 알려진 이유입니다 주로 어떻게 팔죠? 마리수 마케팅 하죠? 500억 투입, 100억 보장, 1000억 보장 이러다 보니까 보장균 수만 많으면 무조건 좋은 제품인 줄 아시죠? 절대 아닌데 그리고 균수 마케팅도 하죠? 19종 유산균 사용, 10종 사용 여러 가지 균이 사용되면 좋은 것처럼 파는데 그런 제품 고르면 안 된다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죠? 그리고 특허 마케팅도 하죠? 우리 제품에 사용된 균이 기술력이 더 좋아요 라고 광고하는데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요즘엔 또 어떻게 팔죠? 세계 3대 균주사 원료 사용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세계 3대 균주사 원료라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세계 3대 균주사들은요 자기들 거 진짜 좋은 균은 아무한테나 안 줘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10종, 13종, 19종 이렇게 영혼 없이 만들어지는 제품에 세계 3대 균주사들은 자신들의 프리미엄 등급의 균주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거 주는 거예요 싼 거 마지막으로 신바이오틱스라서 좋다 포스트바이오틱스라서 좋다라고 광고하는데요 이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만들 때 제품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맞는 균주를 몇 가지만 선정하고 2, 3개 혹은 4, 5개로 엄선된 균주만으로 알맞은 마리수를 제공하는 제품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비피더스균과 유산균이 적절히 사용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균별 특징을 알려주는 마케팅이 생길 것이고 소비자분들도 균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는 기회가 생길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비피더스균을 먹자 두 번째 비피더스의 기능성과 비피더스를 먹어야 하는 이유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은 기본적으로 서식하는 곳이 다릅니다 유산균은 소장에서 서식하고요 비피더스균은 대장에서 서식하죠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이 뭐냐 하면 유익균 증식, 유해균 억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뚱보균, 비만세균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어떤 방식으로 유해균을 억제해야 하면요 흔히들 우리가 먹은 프로바이오틱스가 장까지 살아가서 유해균들을 다 먹어버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물론 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싸우다가 배고프면 서로 잡아먹기도 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유산균은요 우리 몸속에서 젖산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젖산이 유해균을 죽이는 것입니다 즉 산성분이 유해균을 죽이는 것이죠 이렇게 유산균은 젖산을 만들어내는데 비피더스균은요 젖산도 만들어내는 동시에 초산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비피더스균의 포인트예요 초산이 젖산보다 살균력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즉 비피더스균이 유산균보다 살균력이 뛰어나서 유해균을 억제하는데 유산균보다 더 탁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화장실 청소할 때 일반 세제로 하느냐 락스로 하느냐 이 차이죠 그래프 하나 보실게요 대장균이 얼마나 억제되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염산 아시죠? 그 세다는 염산보다 젖산이 대장균을 잘 죽이고요 초산은요 대장균과 같은 부패산물들이 아예 살 수 없게 합니다 이게 비피더스균의 메인 특징인데 엄청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유산균은요 산소에 강한데요 그에 비해 비피더스균은요 산소와 만나면 죽습니다 제가 앞에서 비피더스균이 안정성, 안전성이 아닌 안정성이 유산균보다 떨어진다고 했죠 산소와 만나면 죽어버리는 특징 때문에 비피더스균을 배양하고 제품화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비피더스균이 비싼 것이고요 특징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유산균은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데에 비해 비피더스균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초산을 만들어내는 비피더스균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줄어들잖아요 일단 방구 냄새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변냄새도 심해져요 그리고 변비가 생기거나 설사가 잦아집니다 어르신들 보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게 비피더스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꼭 어르신분들 아니더라도 30, 40대 분들도 그런 증상들 많이 호소하시죠? 다른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혹은 특정한 이유로 비피더스균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살균력이 강한 비피더스균이 줄어드니까 대장균을 비롯한 유해균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어떠신가요? 비피더스균을 드셔야겠죠? 비피더스균이 충분히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드시잖아요? 비피더스균이 특유의 살균력으로 대장 속 환경을 개선시켜서 변 냄새, 방구 냄새 굉장히 줄어들고요 변이 무른 분들은 변이 단단해지고요 변이 너무 단단한 분들은 부드러워집니다 변의 빈도가 잦은 분들은 변의 빈도를 줄여주고 변의 빈도가 적으신 분은 빈도를 올려주죠 결국 유산균보다 변비나 배변 활동에 있어서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비피더스균들이 충분히 들어있는 제품들을 어떻게 고르냐 바로 알려드릴게요 비피더스균을 먹자 세 번째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때 네 가지 비피더스균을 확인해보자 결국 프로바이오틱스 고르실 때 마리수, 균수, 특허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제품의 원료명 함량 부분을 보셔야 돼요 어떤 균이 얼마나 쓰였는지 보셔야 합니다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고르실 때 어떤 원료로 만들어졌는지 컨셉 원료는 없는지 보시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죠? 지금 드시고 계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있으시면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가져오세요 가져오셨나요? 제품에 혹은 제품 설명서에 혹은 인터넷 제품 페이지에 비피더 박테리움 비피덤 비피더 박테리움 브레브 비피더 박테리움 롱검 비피더 박테리움 애니멀리스 락티스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 써있다 비피더스균이 단 한 마리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이고요 비피더스균은 네 가지밖에 없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네 가지는 큰 분류이고요 그 밑으로 수백 가지 비피더스균들이 있는데 보통 세부적인 균명은 제품에 잘 표시되지 않아서요 이 네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 제 거는 네 가지 비피더스 중 하나 써있어요 두 개 써있어요 세 개 써있어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맞아요 많은 제품들에 비피더스균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비피더스균들이 써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비피더스균이 몇 번째로 쓰여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원료명을 함량순으로 쓴다고 그랬죠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들어가일수록 앞에 씁니다 당연히 비피더스균이 앞쪽에 써있으면 써있을수록 제품에 비피더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 제가 먹는 제품에는 열 가지 균이 사용되는데 비피더 박테리움이 일곱 번째로 써있어요 하시면 그 제품에는 비피더스가 들어가 있지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비피더스균은요 조금 넣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비피더스균이 컨셉 원료로 쓰인 것입니다 컨셉 원료 이제 다들 아시죠? 마케팅 목적으로 제품을 더 좋아 보이게 한 목적으로 극미량 사용하는 원료를 컨셉 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부분에 써있는 비피더스균은요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두 번째 세 번째 원료에 비피더 박테리움이 써있어야 하고요 첫 번째로 써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사용된 총 균주가 5, 6가지를 넘지 않으면서 그 중에 비피더스균이 두 가지 이상 쓰였고 원료명 표시 부분에 비피더스균이 가장 처음이나 적어도 두 번째에 쓰인 제품이 그러면서 일일 보장균 수가 20억 마리 이상인 제품이 비피더스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가장 정확한 건 판매처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에 제품이 500억 투입에 100억 보장이라고 하는데 500억 중에 비피더스가 몇 마리나 들어있냐 이렇게 물어보셔야겠습니다 비피더스균을 먹자 마지막 네 번째 동물유래 비피더스, 인체유래 비피더스 프로바이오틱스 하면 당연히 사람에서 뽑아낸 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유래균들도 많아요 요즘은 식물성 유산균도 있죠 과일과 채소, 과체유래 유산균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균까지 식물성을 먹어야 하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어쨌든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게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는 동물유래균들이 사용되는데요 보통 개나 쥐에서 유래된 균들이 동물유래 유산균, 동물유래 비피더스균 이렇게 불리는데 유산균은 동물유래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 그런데 비피더스균은요 동물유래가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개나 쥐에서 유래된 비피더스가 더 안정성이 좋아서 더 만들기 수월해서 더 저렴해서 사람유래, 인체유래 비피더스보다 많이 사용되는 것인데요 앞서 비피더스균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드렸죠 비피도 박테리움 비피덤, 비피도 박테리움 브레브, 비피도 박테리움 롱검, 비피도 박테리움 애니멀리스 락티스 이 중에 이 애니멀리스 락티스가 바로 동물유래입니다 개나 쥐의 변에서 나온 비피더스균이죠 앞에 세 가지는 사람, 주로 아기의 변에서 유래된 균들입니다 비피더스균들은 이렇게 변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제가 동물유래 비피더스들이 안 좋다 이런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피더스균들 중에 동물유래균도 많거든요 다만 동물유래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사람균을 먹는 게 당연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피더스에는 동물유래와 사람유래가 있는데 적어도 건기남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이라면 프로바이오텍스 제품을 딱 보고 이게 동물유래 비피더스구나 이게 사람유래 비피더스구나 이 정도는 아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왜 애니멀이라고 써있냐고 이제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비피더스균의 기초 상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제품 고르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바이오텍스 고르는 법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비피더스에 대해서는 몇 번 더 다뤄볼 예정이거든요 추천 리스트는 댓글 최상단 확인하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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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